ㄴㄹ ㄴㄹ 들어갔다 사자 피쳤어요 상대 피트 망치랑 자리하고 대지않 남았어요 쟤네 뭐야 5인팟이네 어디가세요? 여러분 저분들 5인팟인데요? 잘못 건들면은 나 망치랑 자리하고 대지않 남았어요 아우씨 왜 이렇게 해야 되나? 호구 깎은다 어? 아 핵쟁이네 아이고 핵쟁이네 아 핵쟁이네 핵쟁이네 이게 지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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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핵 Word 저희 팀 핵 5인인데요? 나 핵 5인 만났는데 우리 팀에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죠? 저희 오리인 아니에요? 우리 팀? 오리인인데? 저희 팀이 핵 5인이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팀 핵 5인이에요 이거 해야되는거야?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? 저희 핵 5인인데 알았다 이거 게임을 향해 놓은건 알아듣는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? 블랙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핵 5인이야 같은 팀이 어떻게 해? 아아 이게 뭐? 키가 되는거 저격수다. 날 뛰한다. 올라. 에잉. 올라. 안녕하세요. 야 우리팀 핵 5인이야. 응? 우리팀 핵 5인이야. 핵 5인에 해머킹 있어. 무슨 가운데서 나. 아니 우리팀 핵 5인이라니까 우리팀. 그래 무슨 가운데서 나. 근데 총수 칠 것 같아 우리팀 뭐가 느낌. 시작해 볼게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떻게 매칭이 걸려도 핵 5인에 걸리네. 뛰한다. 뛰한다. 아아아아아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.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. 아아아아아아 어? 쟤도 뭔 소리냐. 뭔 소리. 내가 왜 그래. 내가 왜 그려줄거야 내가 왜 그려줄거야 아... 해킹한다 개기없다 죽었어 해킹어 있었나 지금? 봐야겠다 와우 해킹이 5인이야 힝 간다요 아... 아... 2층이 메스펠지 이런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늦었어 같이 가요 1층으로 화물 밟을게요 화물 투어 있어요 화물에서 투어할 수 있어요 저격수다 풍서경 뛰어 뛰어 아 가지마 아 가지마 도망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아 아 흑쟁이들 없는 게임 이동하고 싶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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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우리팀의 핵쟁이들이 통수를 칠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게임을 안하겠습니다 뭔가 통수 칠 것 같아요 우리팀이 이건 통수 각이야 느낌이 안좋아 이거 마스틱 꺼내는데? 저쪽에 사나님이랑 제가 친추가 되어있는데 좀 불안한데 이거 느낌이 안좋다 누가 봐도 핵쟁이들이 통수 쳐가지고 이길 각인데 저게 탱거릴 것 같은데? 저게 탱거릴 것 같은데? 느낌 아 통수를 타겠는데? 뭔지 이거 겁나 불안한데 여러분 상당히 불안한데 이거 근데 이거 핵 5인이라 내가 뭐 막을 수도 없어 내가 게임을 안 하는게 답이지 이런거 그냥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뭐지?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통수칠 그거 아니에요? 저는 아무것도 안해요 지금 이 건썸은 내꺼야 이거 곧나 불안한데 이거 봐봐 통수치는데 통수치면 돼요 여러분 와 소름이 있네 이 건썸을 점령한다 정발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니 제가 지지로벌도 이거는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를 이걸 뭐 어떻게 해 2대1 뭐래냐 이걸 뭐 이걸 뭐 어떻게 해 아니 이걸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이건 어떻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쯤에서 보는 핵쟁이들 명중률 한번 보십시다 명중률 81% 3.84 시명차 시명차 12% 영중률 59% 이녀석 트레이서 시명차 14% 대단하다 진짜 참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이거 사유 도와주 도와받 9% 5% 15% 21% 20%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